아! 김심현! 네, 진짜 오래 희망할게요. 돌아왔습니다. 보고 싶었어요! 김심현, 안 돼! 네, 그거래요.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. 아, 그 저랑 같이 하는 친구인데 ECR이라고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해서 같이 끝났어요. 그래서 다녀왔고 같이 만든 공부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가볼까요? 김심현, 가자! 김심현, 가자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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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. 1시간. 3시간. 3시간. 1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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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